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자식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체계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리포서도 벌써 마지막 장인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리포라는 그 도시는 알렉산더 왕의 형이었던 빌리 미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빌리포는 계획된 도시인데 누구를 위해 계획된 도시냐면 로마의 시대에 황제에게 충성하였던 로마 군인들 그들이 퇴역한 후에 은퇴한 후에 살기 위한 곳으로 계획되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빌리포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에로의 대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빌리포였습니다 그러니까 퇴역한 군인들 그런데 연금을 많이 받는 로마에서 나온 군인들 그들로 인해서 빌리포라는 도시는 군대 문화가 있었고 또 흥청망청한 소비 문화가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황제의 숭배가 아주 강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리포였습니다 그런 빌리포에 세워진 교회에는 그 교회 구성원은 조금 군인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장사를 하는 여인들 혹은 감옥의 간수들 혹은 종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빌리포 교회의 교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리포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보신 앞장인 3장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땅에서의 시민권뿐 아니라 또 다른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미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분도 봤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한 번도 안 가고 완전히 미국에 정착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보다는 아메리칸에 더 가까운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국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방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혹은 여기서 정말 오랫동안 사업도 하고 자녀도 다 기르고 그랬지만 은퇴에서는 내가 한국 가서 살겠다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 본향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귀소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소본능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 어디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마음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면서 이 사도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바울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중심 사상이었던 것이죠 사도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사도바울이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또 분해하지 않고 그들도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바울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바로 그것이죠 사도바울의 신앙과 삶은 바로 이것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단어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데 주 안에 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결합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과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가 이끄는 주 안에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할 우리와 우리 교회가 모두 가져야 할 그러한 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영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성경을 보시면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불명예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가룬유다 가룬유다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였음에서도 팔았던 그 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또 한 명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빌라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고난을 주었던 그 빌라도 왜 그 이름이 더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냐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고난하게 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이 지금도 오늘도 얼마나 불렸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난 준 자로서 참 불명예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의미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명의 여인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은 빌리포 교인 중에서도 상당히 역향력이 있었던 그 리더 중에 한 명, 두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어지는 3절에서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보금을 위해서 힘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해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분명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 둘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소문이 멀리 났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로마에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다 못해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싸우지 말라 라는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품어주지 못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들의 이름은 오늘 이 빌리포서에서 분열과 분쟁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 여인에게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여인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일으켰던 필리포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 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교회 분쟁, 분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분쟁이라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대부분이 사소한 일에서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싸우고 분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했더니 이 피아노를 어디다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그걸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갈라지고 나서 더 힘들었던 것은 피아노를 어느 쪽에 놓기로 결정을 했겠죠 그러면 그 피아노를 이 강단 위에 놓느냐 아래 놓느냐 그걸로 또 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속된 말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 한잔 먹고 풀기라도 하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그게 얼마나 서로 심한지 다시는 얼굴을 안 본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교회 분쟁이 참 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명의 여인을 직접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이 혹시라도 그 모습으로 인화해서 신앙을 잃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그렇게 악하고 안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들의 이름을 거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분쟁하고 분열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들을 돕고 관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주 안에 있는 자라면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그 넓은 마음 관용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관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자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니까 나는 참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바꾸고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주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시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테니까 너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이해하고 관용하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주께서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이 있기에 나는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또한 하나 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 됨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하나 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 됨의 영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죠 기쁨의 영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를 묵상하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바로 명령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뻐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명령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라 라고 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 실제로 하는 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운동하라 라고 하면 달리기를 하든 걷기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은 우리 정신적이고 뭔가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었죠 원래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에게서 나온 말인데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꼭 행복해야만 웃는다고 하면 웃음이 잘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웃기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겠다 라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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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 외친다고 기뻐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19세기에 중국 성교사로 갔던 앤 월터핀이라는 성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러니까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성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그러한 곳으로 생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한 그 처녀, 딸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어떻게든 안 가게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사명을 받은 이 앤 성교사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자기 딸 앤이 있는 그 중국으로 가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당시로서는 아주 거금이죠 210달러를 주면서 혹시 내 딸을 만나게 되면 딸에게 전보를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 지금 잘 있다, 안전하다 라는 단어의 한 단어 안전하다, 세이프라는 단어만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의 안전하다라는 소식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을까? 전보를 펴봤는데요 그 안에는 안전하다, 세이프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단어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그 안에 쓰여진 단어는 delight, 내가 지금 기쁘다, 즐겁다 라는 그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걱정할까 봐 안전하다라는 답을 바랬지만 그녀는 그 주위에,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기쁘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왜 기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녀는 기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자 그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10편, 4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예이다 하박국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십니까?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까?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 날씨도 춥고 이미 어두컴컴하고 그런데도 주님으로 인하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민철 목사님 안 계신데 따라도 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너무 귀한 생각입니다 정말 귀한 생각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기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고 또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는 청년부가 되면 그들끼리 하는 말로 청년부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야 진정한 청년부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 일부 예배가 7시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성가대 대부분이 청년들이 그 성가대를 했어요 7시 예배 성가대를 하려면 6시까지는 연습하러 와야 되고 그럼 5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대학생 정도의 청년이 일요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성가대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 이제 교회학교로 다 갑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모임을 하는 게 세 번째 그래서 철인삼종경기 이렇게 불렸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은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부터 와서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청년부 예배 시간만 되면 다 존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있다가 뛰어다니다가 점심 먹고 이제 딱 앉아 있으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게 너무 귀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또 얘기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기 풀에 꺾여서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이 안에서 꼭 필요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물론 청년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그런 기쁨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근본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청년들에게 그 삶에 넘치기를 기도하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기쁘기에 철인삼종 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기쁨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영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영 바로 기도의 영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또 기도의 사람을 알려진 잘 아시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시간에 염려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은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합시다 라고 이제 서로 기도하고 약속을 한 거죠 이번 한 주간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대했던 답변은 이런 거겠죠 제가 이번 주도 걱정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혹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나눔을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인데 제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좀 안 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하필 이번 주에 또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번 주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약속했기에 이번 주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음껏 걱정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 맡긴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룬 그런 삶만 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염려라는 것을 걱정이라는 것을 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8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가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것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무언가 고민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분명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나뉘다 그러니까 염려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나뉘어서 둘 이상의 것에 동시에 관심을 두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염려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염려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6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읽으면서 한번 같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참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 다스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잠을 좀 푹 자면 좋겠다 그럼 잠을 자면 그 시간만큼은 근심도 걱정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그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자고 또는 잠을 자다가도 그 걱정 때문에 잠을 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 근심 때문에 몸이 아프고 헛구역질도 나오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걱정과 근심, 염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처방을 주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알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소원을 드리기 전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배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보다, 모든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 드린 후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아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래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헬라로는 에이레네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그러면, 평화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조용하고, 잠잠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 에이레네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생기더라도 그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폭풍이 불더라도 그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바람이 불더라도, 거친 파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평강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에 있는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영이, 그 능력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하에 있는 자에게는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 됨의 영이, 그리고 기쁨의 영이, 그리고 기도의 영이 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이 충만히 임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아까 부르셨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김희철 목사님과 또 환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heaven 마침내 죽어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수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흥류 베푸시는 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죽어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수고 우리 제가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이곳에 주 안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 됨의 영이 기쁨의 영이 또한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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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경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시 주와 내고하는 자에게 약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스린다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폭풍을 걸고 피가 불더라도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이 되어도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먼 또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는 영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의 영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쟁의 영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여 한몸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야마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길에 오직 주님 한분만으로 기뻐하고 질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라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역사로 말미야마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명령대로 주로 말미야마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주여 함께 하여 주시글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예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정말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에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서 주여의 형상을 가졌게 우리가 사랑하고 주여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여는 부족합니다 주 안에 있음에도 내가 정말 주님께 어려운 성에 주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 모든 모습을 어리게 하시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와의 사안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에 기도하실 때 김민철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정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속히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김민철 목사님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사님과 또한 함께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김민철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셔서 모든 회복과정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두 손을 마치게 하시고 대연하게 하시고 집에서도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서기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말 미안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가 안 믿고 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라보며 주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모습을 보는 목사님 빨리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한 용서로 약함이 없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을 하여가는 그 목사님들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몸 된 교회로 하나 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사역을 감당하게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등산이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정말 이루어가는 데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목사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십자가 사역과 함께 써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과 동정까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사람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리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하신 영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단지 주님으로 말미야마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통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는데 기도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함에 더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좋은 김희철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모든 회복 과정이 문제없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 기쁨의 영 또한 기도의 영을 정말 받고 그 영이 충만해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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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따로 특별히 드릴 것이 없는데요 다음주에 계란이 꼭 오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